두구들, 아리는 슈크림빵, 슈크림빵 태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응, 저거 해달래 근데 나는 캔빵이라서 못 봐 그리고 10만원 주신다고 1코인 치킨을 하라는데 1코인 치킨 계산중이 아니라 1코인만에 치킨 먹는게 요즘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할게요. 이번 판 치킨 먹으면 되는거잖아 갈게요 응, 할 수 있어 멀리 가면 슈크림빵 엊그저께 들었을때도 와, 저거는 못하겠다 했는데 오, 오늘 바로 하면 되네 자기장은 일단 괜찮아? 오우, 카우파리 오우, 보정기까지 나쁘지 않구요 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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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고 달리면서 달리는 속도 느리냐구요? 맞아요 가방이 많이 넣고 달리는 속도 느려요 그래서 상가복은 들면 안돼요 아, 너무 귀엽다 좋았다 이 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자기장 밖에 있다가 타툰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가도 되겠는데 하하하하 어쨌든 1킬 1등이든 1등만 하면 되는거 아냐 하하하하 응, 저기로 가도 되겠다 음, 절로 가도 되겠다 아, 고겹기까지 큰일났다 진짜 진짜 큰일났다 하하하하 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야. 배 정박했으면 여기서 갇혀 죽었어. 뛰어가는 게 정답이었던 거지. 열 다섯 명. 와, 이 자기장 진짜 예쁜 자기장이네. 진짜 조졌다. 아, 놀래라. 초소리 나면 안 되는데, 이 새끼야. 닥쳐. 놀림 감사합니다. 미안해. 아, 자극장 또 멀어. 보여? 어? 이씨. 여기 가버렸다. 삼생존. 싹. 젠장, 싹.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만원 후원 고마워요. 걸프는 애교하고 싶은데 대글을 너무 잘해서 뚝뚱해.